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 날씨도 좋은데... 산책이나 갈까? 가자! 헉! 칼기성! 잘 잤다... 맨날 이거 해골이 왜 있어? 구축으로 한건가? 좋았어! 오늘도 내가 알찬 벌목을 한번 해보러 가야겠구만! 좋았어! 안녕 태양아! 안녕 집아! 집이 왜 이렇게 생겼어? 맨날 흙집으로 사니까 말이야! 안되겠어! 이번엔 알찬 나무지로 한번 바꿔야겠구만! 좋았어! 한번 나무를 캐 보러 가볼까? 헉! 헉! 이 녀석이 튼튼한 나무인지 내가 한번 봐야겠구만! 튼튼한 나무구만! 좋았어! 한번 캐 볼까?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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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무를 알차게 캤어네 이제 집을 만들고자 한번 찾아볼까? 저기 마침 괜찮은 꽃밭이 있구만 근데 왜 이렇게 나무가 많아? 이거 언제 나 캐지? 난 한번 개발겠구만 괜찮은 나무구만 아 힘들어 아 이거 아 힘들어 아 언제 나 이걸 캐 아 기다려봐 이거 라이터가 있으니까 좋았어 다 불태워야겠어 아 모두를 불태워줘 나도 불태운다 어 이게 나무를 캔나고 끝나는게 아니라 나무를 불태워서 캘수도 있지 하하하하하하 으흠흠흠흠 응? 저거 뭐야? 하하하하하하 이거 이거 빠르게 불타는구만 하지만 이게 때로는 반나절이 걸리겠어 빨리 뭐 그랬는데 이거 와야겠어 드디어 나왔군 일단 집부터 부수고 따라라라이 좋았어 허헝 따라라라이 따라라라라이 따라라라라라이 좋았어 좀더 부숴 볼까 허헝 나무가 지금 흔하다고 저렇게 막대도 되는거야 이거? 따라라라라라이 따라라라라라이 따라라라라이 따라라라라이 나무가 불쌍해 따라라라라이 따라라라라이 할아버지! 왜 불러 갑자기?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무 지금 베고 있잖여! 나무가 흔하다고 해서 그렇게 부시면 되면 안 돼요! 아니 지금 내가 나무를 벤다고 지금 너가 시비를 걷는 거야? 그러시면 안 돼요! 나무도 생명이라고요! 지금 네 얼굴도 같이 베어버릴까 지금? 아저씨 얼굴이다 생각하세요! 아니요 지금 나무가 이렇게 흔한데 지금! 빨리 베어버리고 없어야지 떨어뜨라이! 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통하는 할아버지네! 아휴 안 되겠다 내가 나무를 위해서 뭔가라도 해야겠어 이거! 이대로 있을 순 없지! 아이 나무 자식들 이거 쓸모없는 거! 나 이거 다 베어버리고 여기다 내가 집 지을 거라고! 나 이거 다 버려 필요없어 이거 다! 저 사람들은 미쳤어! 왜 나무를 소중하게 안 여기는 거지? 내가 나무를 지켜줘야지 이거! 제모야! 학교 사람들이 나무를 흔하다고 이렇게 소중하게 안 여기는 데 왜 어떻게 해야 되니? 뭐라고? 응! 응! 어! 그거 좋은데? 저 만들어볼게! 좋아 좋아! 기계를 완성했구만! 이걸로 이제 나무를 지킬 수 있을 거야! 이제 이 내버리 내리면 모든 나무들이 변할 거야! 좋아 좋아 좋아! 정상적으로 작동됐구만! 내 이름은 강태공 나는 16년 동안 낚시를 해왔지 그리고 16년 동안 내가 낚은 물고기의 마리는 무려! 한 마리도 낚지 못했어 오늘은 기필코 물고기를 잡고 말겠어 좋아 가자! 물고기야! 잡혀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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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가 잡혀? 물고기야! 물고기 냄새가 나 오늘은 분명 잡을 수 있을 거야 앗! 뜨거!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잠깐! 어? 배가 없잖아? 어? 뭐야 나 여기서 못 나가? 뭐 나 여기서 못 나가는 거야? 안돼!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하! 오랜만에 마인크래프트 접속이구만! 아! 일단은 나무를 캐고 나무집을 한번 지워볼까? 좋았어! 오늘 그러면은 나무를 캐가지고 집도 짓고 광물도 캐고 오늘 즐겁게 마인크래프트 야생서버 즐겨야지! 흠... 일단 나무가 어? 저기 앞에 있네! 저쪽으로 가자! 나무를 캐 볼까? 어... 어? 어? 에? 에? 뭐야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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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야? 갑자기 용함으로 변해... 와! 주민 마을이다! 얘들아! 친구하자! 왕! 헤헤! 헤헤! 우물! 우물이다! 우물우물 먹어야지! 헤헤! 엉! 당근이잖아! 당근이지!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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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아저씨? 왜 쳐다보세용? 저리 가! 잉! 주민 아저씨들이? 나만 빼놓고 말하잖아? 저도 껴줘용! 빨리! 이 아저씨들 너무 무서워! 힝힝! 힝힝! 애기도 안녕! 헤헤! 하아! 뭐야? 아겐! 또! 아겐! 다이아몬드 캐기 달인 잉여맨이다! 오늘도 다이아몬드를 순식간에 캐주지! 오라오라오라! 나의 실력을 봐라! 흠! 무슨 일이야! 조수! 그..그..그게 말이 돼?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마! 아! 아! 진짜 변했잖아! 오! 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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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농암이 흘러나온다! 도망쳐! 으아악! 조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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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떻게하지? 조수? 야! 그거.. 나무갑옷인데? 나무로 갑옷을 만들면 어떡해! 으악! 이 멍청아! 용암으로 변했잖아! 아! 우리 다 죽었다! 으아! 용암이 흘러나온다! 으아아악! 으아아악!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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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제 나무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휙! 아, 이제 집에 가야겠다. 왜 용암이 있어! 맞다. 우리 집도... 나보였네? 아, 다시 돌려야겠는데? 우리 집도 나보였다는 걸 깜빡했네. 다시 돌려야겠다. 장만이 좀 심했나? 이제 가야지. 자세히 말해. 롯데이터 마이터 롯데이터 롯데이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